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촛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 찜질방에 이제 뭐야 따뜻한 그 불을 등기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은 뭐 기관차가 움직이는 그런 석탄불인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은 꼭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뜨겁습니다. 불은 뜨거움과 동시에 웬만한 것은 불에 들어가서 타버리면은 거반다 죽습니다.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오늘 내 얘기에서 6장 8절에서 13절을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불이란 말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차례의 재담불을 끄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9절 12절 13절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불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단의 불을 중요시 여긴 뜻은 무엇일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내 얘기의 9장 24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불이 여우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은지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 때의 재담불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불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은 또한 원래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 쭉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부터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모세계에 나타나실 때에는 불붙는 가시떼기에 나타났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려에서 인도하실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불은 갈매산 재단에 쌓을 때의 불로 임하셨고 이사야에게도 불로 임하셨습니다. 신약 오전절 120문도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도 역시 불같은 혀가 그들에게 보여 성령이 임하셨느냐 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의시며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불이시며 진리의 불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로 다지르고 불로 심판하시고 불로 모든 진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개시하시고 묵시하시고 섬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누가복음에서 3장 16절에 타시는 불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불이 꺼지면 신앙생활에는 점점 퇴보되고 나중에 가서는 낙심 좌절해서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인도를 또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특징은 곧 불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첫째로 불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죠. 첫째로 불은 뜨거움이 그 특징입니다. 차갑지 않고 미식은 않고 불은 뜨겁습니다. 금속이라도 녹이는 뜨거움이 있어서 성령의 불은 강팍한 마음을 녹입니다. 단단한 마음도 녹입니다. 둘째로 불은 힘이 있습니다. 바다에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은 불의 힘이요. 기차, 자동차, 비행기 모두가 불의 힘으로 가기도 하고 공중으로 뜨기도 합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고 꿈과 이상의 힘이 또한 불은 있습니다. 셋째로 불은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120명에서 3천명, 3천명에서 5천명으로 에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퍼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불의 의미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참 교회의 이름도 이 아주 성령의 그 불 이름을 상징해서 아마 김치수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라.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를 본다는 얘기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스 가운데 에루살렘이라는 불의 특징의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기도에서 탐색했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다시 여우와의 를 증가하지 않으려라. 증가하지 않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이 권수의 사무천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4기 2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오는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는 것 같다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불을 등기러 오셨다고 누가 보면 12장 49절 5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는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힘들 뿐 아니라 사람이 붙인 불은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인 불은 다시 붙일 수가 사람이 함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길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빌레그레안 목사님은 말하기를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타불수 없는 불길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악의 불길 음란의 불길 무법천지의 불길 인본주의의 불길 심지어는 재단의 불길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재단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터넷 방송과 이 에루사렘 교회는 숫자에 관여하지 말이고 이뤄낸 숫자에 소홀해서 이 성령의 불길이 이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활활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차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을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성령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인터넷 방송을 근 10년이 넘었죠. 10년 가까이 이 재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이 성령의 불길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무슨 뜻이 있는가? 첫째로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혜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부터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면은 계속 불을 활활 타도록 짚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하여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경 66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단의 열을 계속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는 항상 열기가 있음과 같이 영적인 생명체에도 항상 뜨거운 가슴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누구나 체온이 있습니다. 너무 손이 차갑거나 발이 차갑고 할 때는 따뜻하게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이불을 덮고 자야 잠을 제대로 자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운 겨울에 그 불 꺼진 화로에는 사람을 실망시키며 사람을 흩어지기도 합니다. 추운 데는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이와 같이 불 꺼진 계단 싸늘한 교회 사람을 실망시키며 흩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배 장소는 숫자를 초월해서 모이는 사람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렇게 만나고 모여야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불은 하나님의 연결을 단결 단절시키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연락 불이 꺼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멈춥니다. 하나님과는 이스라엘의 종교사를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이 타락한 시대는 재단에 불이 자주 꺼져 있음을 성경 구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녀를 보면 밤에는 포로 전에 아침에는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에스라 시대에는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아침 번제는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니엠아가 신앙 부흥을 일으킨 후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모를 드려서 재단의 불을 피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옛날 구약처럼 재단의 재물을 태워서 그렇게 바치지는 않습니다만 신약시대에도 예배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불이 역상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꺼졌던 불이 엘리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가이메산에서 활활 타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불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활활 뜨겁게 타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엘리아의 기도는 엘리아의 기도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엘리아의 기도로 인테넛 방성도 그렇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바울이 디모드에게 안수할 때도 어떻게 했으나 꺼져있던 불이 다시 붙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세 번째로 꺼진 불 어떻게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까? 이제 제가 딸기 열라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있어서 날씨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좀 한 10분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불은 끄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 아멘 10편 39전 3절에 보면 성구 다혜기는 이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올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받치니 말하자면 다혜기는 기도의 불이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응답을 받았을 때에 주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때에 이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에 즉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고 참고 기도하면 응답이 꼬고 옵니다. 저의 80평생까지 80년 동안의 저의 인생 여정은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이 막한 것이 있으면 딱 아끼는 막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에 즉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가 싫어하실 때에 일한 때에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때는 놀랐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꼭 올 수도 있고 확증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중지하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딱 그의 직감을 옵니다. 저에게 직감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칼내산에 엘리아같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개스만의 동산에 에르살렘처럼 예수님처럼 깨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합시다. 오순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같이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주권합니다. 둘째로 어떤 불을 끄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불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열심히 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 아멘 기도하고 열심히 안 넣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힘을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실탄해야 됩니다. 믿고 확신을 갖고 해야지.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초대계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입을 붙였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히 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하는 일도 또한 열심히 했고 성경에 보이는 일도 또한 합신 기도하는 일이나 사랑을 실천하는데도 열심히 내었습니다. 뜨거운 불이 붙어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인터넷 방송과 애교적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달마다 해마다 더하여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주권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신자들은 이 엿섬의 불이 어떻습니까? 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건 어떻습니까? 미국도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각 교회의 예배 현상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만 보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울릴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열심히 불을 끄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열심히 움직이란 말입니다. 열심히 움직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의만 갖고 헤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불이 꺼져가는 그런 증거자가 될 수 불을 살리는 증거자가 될 수 있을 만경 불이 꺼지는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열심히 불이 꺼져가니 모이는데 안 모이고 또한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전도하는 데에 회피하고 봉사하는 데에 그리고 은혜 사모하는 데에 마음이 없어져서는 절대로 안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내가 더 원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열심히 불을 붙입시다. 이불을 다시 피워보십시다. 아멘 이제 네 번째로 이불은 어느 곳에 피워야 하는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피워야 한다. 아멘 신앙은 신앙은 열심이 열심이 시작합니다. 부실을 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성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이 불이 우리 마음에 붙지 않으면 어떤 불이 붙나요? 지옥불이 붙습니다. 이거 우리가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옥불이 무슨 불인가요? 야구보석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 지옥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음료불이 있습니다. 음료불 고려전서 7장 9절의 음료불 또 마귀의 불 시기 질투 미움 욕심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워야 성령으로 이런 것을 다 태울 수가 있고 물질 수가 있고 선한 일 의로운 길 영광 돌린 길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따릅시다. 가정의 이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아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전화 오신 분이 나는 누군지 알아요. 장로님이에요. 그 어저께 그 장로님 부인 되신 분 권사님이에요. 날 만났어요. 목사님 왜 상라님 왜 이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이상하대. 권사님 그러지 말고 장로님 빨리 식사하시면 나한테 보내세요. 나한테 목사님한테 가라고 그렇게 나한테 보냈어요. 속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잘 해서 다시 보냈는데 이제 전화 오는 게 잘 화해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안 갔어요. 교회도 안 갔어요. 차가 있는 거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갔더라고요. 가정에 이 사랑의 불 성령의 뜨거운 불이 꺼지면 부부가 냉랭하고 몇 년 동안 저기 침대를 따로따로 삶을 잔대요.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면 안 될 텐데 가정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지 불평이 나오고 운망이 나오고 내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 아니라 이게 상대방 탓이라고 그러고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마귀가 쓰는 무기는 딱 한 가지예요. 시기 하나만 가지고라도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부부 가정을 망하게 할 수가 있고 질투 하나만 가지고도 의심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을 못 살게 부릅니다. 아무것도 아니는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는데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군대요. 못 살게 군대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불이 또 어느 곳에 붙여야 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에 교회에 이불이 붙여야 한다. 교회에도 뜨겁게 이불이 붙여야 해요. 교회가 냉랭하면 안 돼요. 사실은 차가우면 안 돼요. 교회가 너는 오고 나는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기대의 불 예수님의 불 언제 피워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항상 피워야 한다. 안 돼? 항상 피워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불이 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로 서로 상극이 오면 불이 꺼집니다. 상극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마음에 뜨고 마음이 꺼지는 이유는 죄가 들어오면 꺼진다 말입니다.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말할 때에 사랑할 때에 안 하면 11조 할 때에 11조 감상금이 없으면 감상금이 없으면 불이 꺼집니다. 감사는 아주 아주 만사 형통에 아주 아주 보약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만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사에 어떤 거 감사하고 어떤 거 감사하고 만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불이 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장애물이 덮칠 때에 꺼집니다. 우세왕 사월 삼손 다혁 등이 공명심에서 사로잡혔을 때에 이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무관심 무관심하면 불이 꺼집니다. 신앙은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성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불이 꺼집니다. 교회가 참 은혜스럽고 참 사랑이 넘치고 믿음으로 활성화 되려면 말이에요. 관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관심이 사라지면 왔다가 냉랭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교회를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 다른 게 나가면 좋은데 다른 게 안 나가요. 신앙은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성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불이 없으면 다시 불이 붙이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제로가 필요합니다. 제로가 다시 말해서 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회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신앙은 이게 중요합니다. 통나무는 넣지 마십시오. 나무를 쪼개서 넣으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성량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불은 그냥 묻는 거 아니고 성량이 있어야 불을 붙이게 됩니다. 또한 통풍이 잘 드려야 합니다. 서로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먼저 형제와 맡긴 것이 있거든. 다 형제와 서로 화해하고 헐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회개 기도 기도 하며 박힌 담을 헐어서 불을 뜨겁게 붙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 주건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량에 불을 붙여야 살 수가 있습니다. 기타는 불이 꺼지면 멈춥니다. 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불이 와야 성령에 불이 붙여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불이 꺼지지 않아서 2022년도 에도 셰임을 얻고 영적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